모두의 평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보고 싶은 마음을 영상편지에 담아봤습니다. 지령이 떨어지고 출동하기까지 단 30초. 추석 연휴에도 어김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고향은 못 가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습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촌분들 다 즐거운 한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내려가고 얼굴 좀 보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위입니다. 맨날 못 찾아뵙곤 하겠지만 지금 항암치료 받으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내년부터는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들도 일찌감치 명절 연휴를 반납했습니다. 올해도 귀성길 대신 병실에 오르내리지만 가족을 향한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동료들과 같이 일하고 환자분들도 좋게 맞이해주고 하니까 즐겁게 또 보내고 있습니다. 저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때 즐겁게 보내시고 이따 전화드릴게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서는 공무원들. 만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은 보고 싶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조만간 짬을 내서 고향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많이 보고 싶다 친구야.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